24세계 랩런트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초등망대 훈련 신청을 오는 7월 19일까지 받습니다. 제15차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가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서 강의한 이번 대회는 랩런트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TC 뉴스입니다. 2024세계 랩런트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초등망대 훈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초등망대 훈련은 박우영 사무를 강사로 랩런트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며 언약의 가문을 꾸미는 신문활동, 내가 정복할 2375천 종족 지도 만들기, 탑랩런트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습니다. 반드시 인솔 교사가 함께 등록해야 하며 교사 한 명당 랩런트 5명까지 등록받습니다. 5명의 랩런트가 안 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연합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위하.kr에서 신청받습니다. 한편 태영아 파트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위한 특강이 준비돼 세계보금화의 연애관, 결혼관, 40주 주차별 태교와 부부활동 등을 진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배와 777기도를 누리는 증인들의 간증 시간도 같습니다. 유하유치 파트는 창조의 원리,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3중직, 237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는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은 물론, 만들기, 미니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7월 31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류광수 목사의 전체 메시지 시간 이후인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를 앞두고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다민족 제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번 기도회는 매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사역자의 간단한 말씀 포럼 후 참가자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회에 입장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는 위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세계보구마 전두협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랩런트 바티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237 현장 곳곳에서 이번 대회를 미리 준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대회 안내문과 포스터, 기도 제목이 다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작시한 WRC 주제곡 영원하신 여우와는 오는 7월 13일 공개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LA 유영호 장로가 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5차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토론토에서 일렀습니다. 랩런트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유광수 목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종교단체는 부흥을 이루고 있고 교회는 문 닫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오천 종족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들은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목사님도 힘없고요. 세계보험할 수 있어요. 유광수 목사는 랩런트 하나님의 기업, 탑 랩런트 작품 내피림 보자, 빛의 경제, 메이슨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랩런트들은 가장 먼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미션과 함께 내 안에 세계를 움직이는 묵상의 망대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랩런트들이 합숙하며 미리 준비한 이번 대회는 등록과 찬양, 포럼, 영상 제작 등 전체적인 대회 진행을 랩런트들이 직접 리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엔 몬트리올과 오타와 등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혼자 예배드리던 랩런트들이 참석해 말씀에 집중했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팀별로 모여 진지하게 받은 말씀을 포럼했고 찬양사역, 통번역사역, 237-5천종족, 랩런트 운동을 주제로 미니토크가 열렸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오는 9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재로 6과부터 강의가 진행되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등록 확인은 9일 오전 8시부터 2동 1층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237 화요지자 훈련은 오는 23일 열리며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서울 클래시컬 심포니 갈라 콘서트가 오는 7월 18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세계보그마 전도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콘서트는 이태은 장로가 지휘하며 제11회 랩런트 망대 심윤성 장로가 테너로 참여하고 소프라노 곽진주, 피아노 양세한 등 랩런트 출신 솔리스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라흐마니노프, 푸치니, 레하르 등 서울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진행되며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핵심 예배는 경북 동부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랩런트들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세계를 살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